5. MGTEC 사운드바 5. MGTEC 사운드이고 출력 높은 제품입니다. 넓은 거실용으로 좋습니다. 4. 크리에이티브 사운드바입니다. 가성비 좋은 TV 사운드바이고 설치 쉽고 리모컨으로 작동 가능합니다. 3. 노이체 게이밍 사운드바입니다. 약 3만원의 저렴한 가격대이고 게이밍용으로 좋습니다. 2. 뱅앤울룹슨 배우사운드 사운드바입니다. 가장 완성도 높은 제품으로 고음역과 저음역 모두 음질 상당히 우수합니다. 1. 보스 스마트 사운드바입니다. 연결성 높고 추후 업그레이드하기 좋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음질 우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